우리 또바초 19명의 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, 일주일간 또는 합숙운전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한 난타 공연을 어르신들 앞에서 모일까 합니다. 한 달간, 일주일간 또는 합숙운전을 통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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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한 달간, 일주일간 또는 합숙운전을 통해서 모일까 합니다. 하나씩 기업보를 나누기니 사이가 좋네 안 내둔 내 스케치 위에 맨날 펴 아무튼 난 니가 다 좋아 아까부터 내 틈을 계속 계속 위험을 같이 반지게 따라 그 어려운 날 다해서 또 내 진심을 잊게 every day 니가 너를 어쩌나 너를 봐도 니가 널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널 다 찾아야죠 그대는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꼭 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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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니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있는가 술 잠 없이 설레게 없나 어쩌나, 어쩌나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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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I'm feeling like you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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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I better tell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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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It's your love of mine 밝은 너는 주 저 끝까지 다을 만큼 저 이 나는 믿없음 어쩌나 그대는 없던가 또 난 이제 없던가 꼭 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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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니가 부르는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내 마음을 알기는 않는 건 난 지가 없을 말 되는 걸 어쩌나, 어쩌나 Hey Yeah, yeah, yeah 어쩌나, 어쩌나 I better tell you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우리 또마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어르신한테 보여줄 공연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공연 또 남았을까요? 네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아, 시기가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, 아,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, 아, 짬짬이 연습해서 이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불러드리고 아,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, 아, 기물을 치우는 동안 다음 또 진행 소설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